안녕하세요. 금일은 하나오션의 카타르 렌즈 운반선 2차 분본 계약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은 2024년 3월 25일 공사 수주 사항을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오션의 렌즈 운반선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렌즈 운반선 8척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오세아니아 지역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시장에서 발표되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발주선사는 카타르 에너지사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오션은 중동지역 선사로부터 2024년 2월 29일 초대형 렌즈 운반선 12척에 대한 MOA, 합의각서, 메머랜덤 오브 어그리먼트를 체결하였으며 본계약 체결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공시하였습니다. 총 12척 중 8척을 선발주 확정하였으며 4척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주한 LNG 운반선의 계약 금액은 척당 2억 2,989만 달러, 총 계약 금액은 18억 3,917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4,393억 원 수준입니다. 카타르 에너지사의 발주선박의 최근 수주조선소인 삼성중공업의 계약 금액은 척당 2억 3천만 달러 수준과 비교하여 보면 성가는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의 차이에 따른 미세한 성가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계약 금액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174K 렌즈 운반선 성가인 2억 6,500만 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카타르 에너지사의 100척 이상 렌즈 운반선 발주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선박의 성가 및 슬로댈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성가 변화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성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소에서 이익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동일 선박 설계로 설계비 절감, 연속 건조에 따른 건조 효율성 및 인건비 절감, 기자재 동일 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잘 활용하여 투입되는 선박 건조 비용을 최소화하여 선박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50.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1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조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4년 3월 24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8년 1월 31일입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이 수주한 선박의 규모는 지난 1차에서 수주한 선박 동일한 규모인 17만 4천 큐빅미터급 렌즈 운반선입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현재까지 렌즈 운반선 8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벨시시, 2척, 암모니아 운반선, 블레이시, 2척 등 총 12척 약 2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수주의 응원을 보냅니다. 카타르 에너지사의 2차분 발주 상황은 시대한국조선해양 17척 계약, 삼성중공업 15척 계약, 하나오션 12척 계약, 8척 발주 확정, 4척 추가 발주 예정,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18척 계약으로 총 62척 발주로 정리가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